그래 보였어 저는 춤 전공자는 아니고요 그냥 관중이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딱 그래 보이죠? 아니야? 멋있어요! 감사해요! 뭐 보고 싶어요? 뭐 보고 싶어? 3, 2, 1 탈락! 자 한 번 더 기회를 줄까? 자 뭐 보고 싶어요? 나 좀 쉬면 안될까? 그러면 24시간 할테니까 아 잠깐만 할게 할건데 얘 먼저 한 번 하고 가자 나 좀 쉬어야 될까? 땀이 이렇게 죽죽나가지고 미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할거 정했어요? 그거 할까요? 그거 괜찮네요 뭐 할거냐면 에스파의 도깨비불 아시죠? 일루전 우리 다같이 손을 들고 이거 촛불 마냥 헐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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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같이 해볼까요? 시작! 헐란 헐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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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로우 미 헐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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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바로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요쪽에 있으신 분들은 여기 길을 막으면 안돼가지고 조금만 앞으로 맞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길을 막으면 안돼가지고 조금만 앞으로 가까이 오세요 여기까지 오셔도 돼요 여기까지 오세요 컴온 헤이 헤이 가이스 컴온 베이비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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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 못하구요 저는 컴온 어 좋아요 좋아요 이쪽파요 잘한다 앞으로 오세요 헤이 거기 곧 들고 계시는 하하하하 자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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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킬 헤이 네 앞으로 오세요 도깨비불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도깨비불 좋아하는 사람 오케이 제가 네 여기 여기 네 또 있어요? 좋아해요 도깨비불 뭐에요? 그쪽 보고할게요 좋아한다는 사람 보고할게요 네 박수 박수 이어